짬뽕에 들어갈 고기야? 응 그건 좀 얇게 썰어? 응 비계의 많은 부분 비계의 많은 부분으로? 넵 어떡하지? 이건 짬뽕? 짬뽕용? 응 짬뽕용 메베이 양파 와 우리 도영이 잘 써네 양파 형 조심해 그건 국에 넣을꺼 그건 국에 넣을꺼야? 똑같이 써내? 응 아니 황수육에 넣을꺼는 크게 썰꺼야 아 이거는 국에 넣을꺼? 황수육에 넣을꺼는 크게 썰꺼야? 응 어디다 묻혀? 응 방금 불 켰는데 응 아주 좋은 점수인지 여겨서 시원하여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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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짬뽕에 들어갈 고기? 불짬뽕 이거는 얼마야? 이거? 뭐예요? 한... 근데 왜 국... 아, 이거는 쌀국수라며? 쌀국수 면은 쓰긴 못해 아, 면은 이거 안 쓸 거고 이거 쓸 거다 불짬뽕 소스만 쓸 거야? 네 이거 물에다 풀어줘? 네 뜨거운 물에다가? 응 상관없어? 아, 거기다가?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불쑥 불쑥 불 맛 부추기름 소요 之 licensed 불살 concentrated 국복이 위에 알감 cioè 유진봉 불쌈뽕 육수 포도 준비 간장, 대충 세 숟가락 세 숟가락 간장을 눌려야 돼 눌려야 돼? 눌려야 돼, 불에? 좀 타야돼, 간장이? 그래야 불 맛이 나나? 응 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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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빼줘? Jean 정도 놔둬야 되는데 바쁘니까 바쁘니까 기름 얼 그거는 짬뽕 오 냄새 죽이네 오 냄새 so good so good 이거는 어디서 봤어? 이 레시피는 이거? 응 아 괜히 진짜로? 여기? 아 여기? 이거 물 한 컷? 사실 더 많이 나왔는데 물? 이거 이제 여기다 짜? 응 불짬뽕 소스 세 개 넣습니다 왜 거기다 옮겨? 응 왜 거기다 옮겨? 아 아 그래? 나 세 개 넣는데 물을 더 넣어 얘 짬뽕 국물이야? 아직 아직 김치 국물 수역 김치 쌀 짬뽕 김치 쌀 짬뽕 원하는 맛이 나왔어? 원하는 맛이 나왔어? 응 굿 근데 점으로 뭐 할 거야? 어 면 끓일거야 예 예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것이 스크롤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하는 거지 조심해 너무 뜨거울 수 있잖아 국물이 적어서 좀 더 만들어졌어. 아 근데 국물이 적어서 좀 더 만들었어. 국물이 적어서 좀 더 만들어졌어.